아.. 왔어 아 아 저번에는 명상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모였어 또 어이구 아 아 아침에 아침 대바람부터 아주 부지런하고 뭐 아 원래 등산 아침에 하는 겨우 나는 아직 올라가고 있어 아 오빠 올라가고 있어 아 아직 안고 있어 정성 다 왔어 거기는 겨울이요 어 너무 추워 등산 계획 1시 네 거기에는 바다 아니요 아 여기요 여기 여기가 어디지 여기 산 이에요 그 아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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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저거 그 종호 거는 걔는 그 거기 수락산 이요 아 당연하죠 그 말로만 듣던 수락산 이요 당연하죠 수락산 얼마나 공기가 좋고 완전 노원 테이크 다운 이구만 그래 그래 아 그려 아니 거기 그냥 아 아 거기 우양 공기는 어디요 황룡산 일산 황룡산 아 일산 역시 좋구만 야 근데 저번에 명상하고 이렇게 정상에서 또 보니까 명상에서 정상으로 아주 그냥 1주월 다 하는구만 에이트즈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아 재미없고 빵도 없고 아 근데 나는 산이가 왔슈 산에 산이 왔슈 어 야 윤호야 정말 산이 왔네요 아 근데 어 되게 히말라야산 갔다 약간 네팔에 있는 그 히말라야산 올라가기 전에 anticipate 네 아이 정상에 고등학 좀 높아서 하니까 늙네 진짜 렬 메알이도 여요 뽀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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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야호 고구마이 우영이 형 메파래는요 히말라야 산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 산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알았어, 알았어 다들 그러면 정상 자, 자, 집중, 집중 다들 정상 도착했으니까 각자 가지고 온 간식들 좀 보여줘 봐 저기 우리 형이 영화관 갔다 영화 봤다 그래가지고 내가 먹다 남은 팝콘 줄 사왔어 아, 놀래 평생하고 마이 깔끔하니요? 그, 나는 그, 요즘 헬스 빠져서 3대 500 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육포 갖고 왔어 아, 육포? 아, 여기 확실히 씹을 거리가 있어야 아니야? 형아 형 어? 어? 육포는 4대 500이에요 어? 육포 육포 아니, 우등산 거는 뭐 가져왔어? 이거 훈제계란 했다가 이거 먹으면 또 목마르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에 줘, 이거 뭐냐 아이디에이치 아이디에이치 아, 아이디에이치 아이디에이치 아, 좋지 요새 글로벌형 거기 그 선장님은 뭐 가져왔어요? 아, 저는 이게 감바스를 가져왔어요? 목에 감바스여 모여? 아, 저도 바다에서 건져왔어요 약과 약과랑 약과랑 킹크랩 가져왔어요 오 무슨 크랩이여? 바다사람은 스킬이 다르네 여기 노원구 아저씨는 뭐 가져왔어요? 아니, 저는 해볼 게 필요 없고 이게 아무래도 등산할 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홍삼 하나 먹고 시작하게 오, 좋지 홍삼이랑 이제 좀 마실 거 좀 챙겨놨어, 마실 거 아, 근데 다들 낭만이 없쇼 왜? 이 똥대기 챙긴다고 해도 낭만이 아니여 낭만은 이거지, 이거 뭐야? 홍삼? 아니, 홍삼 말고 이 이 커피 아, 믹스 커피? 맞어 믹스 커피, 믹스 커피지 커피는 맥스 커피 저는 이번에 음료수를 바꿨어요 바카스 아, 더럽게 재미없네 아니 감바스를 목에 감았으? 근데 회원 안녕히 계세요 자, 잠시만 회원님들 나, 나 라면 좀 끓여먹고 올게 아, 라면 어떻게 끓여먹는디? 뜨거운 물 가져올라갔어? 여기 밑에 커피포트 있을게 갖고 와 어떻게 산에 커피포트가 있어? 형 아니, 저는 응 한마디만 해도 돼요? 응 그 반팔티 있잖아요 응 반팔티를 뭘로 꿰매서 만들어요? 실 실론티 나 말리지마 회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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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 이렇게 모이고 나서 한 번도 안 한 건데 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면 퇴출할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종호랑 더 이상 등산하기 싫다 자, 과반수 이상 자, 손 들면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퇴출해? 뭘? 반대한 사람 물구나무 서서 박수 세 번 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아, 다 찬성하는 걸로 알게유 형 뭔 찬성 반대인데? 야, 구형이 봐 종호야 찬성만 야, 나 강태당 있었는데? 왜 강태당했어? 아니, 종호 투표하는데 왜 내가 강태당한게? 그니까 아니, 뭐 했는데 아니, 종호가 계속 이상한 동담 해가지고 아 흥중이 형이 그 강태 찬성하는 사람 물구나무 서서 박수 치래 그래서 물구나무 서서 박수 쳤더니 강태당했어 나는 나도 강태당했어 아니, 그래서 하여튼 우리 회원님들 네 회원님들은 등산이 굉장히 초보인 것 같아요 나는 나는 등산하고 김장을 담궈나보여 김장을 담궈나보여 이거 이것도 훈장 돌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 손이 다 굳은살로 받으니까 이렇게 훈장이 아니라 김장이었지 훈장이 아니라 김장이었지 아, 김장이요 아뇨 김장에서 김장으로 명상에서 정상으로 래퍼요? 당신? 내가 랩 좋아요 자, 그러면 찬성아, 우리가 정상했잖여? 네 그럼 각자의 마음가짐과 목표 한번 말씀해 보시게 별거 없이요 그냥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도랑도랑 건강하게 또 아무튼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내 목표예요 와 와 안녕히 계세요 삐지지 말아 삐지지 말아 원래 우리 우리 원래 말이 없이요 삐지지 말아 자, 우리 막둥이는 이렇게 약간 CG 화면이 아닌 실제로 이렇게 다 같이 어딘가를 다닐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팬분들도 만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면 나? 응 나도 그냥 뭐 특별한 건 없고 멤버들 다 건강하고 우리 멤버들 가족분들도 다 건강하고 우리 회사분들도 건강하고 에이티도 건강했으면 좋겠어 아 좋은 말이다 근데 유노는 거기 나는 이산을 탈출하는 게 목표예요 바르라고 빨리 바르라고 빨리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홍중이 형 우리 큐티는 나는 일단은 마저 올라가야 되요 마저 가야 되요 같이 와 아니 하여튼 우리 에이티즈 올해 또 얼른 다 이제 좋아지면 에이틴이 만나야지 그렇지 에이틴이 만나야지 그리고 이제 우리 다같이 이렇게 등산 한번 해야지 우영이는 나는 진짜 진짜 별거 없슈 나는 진짜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우리 여덟명 형제가 다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만 같아라는 마음으로 하고슈 아 좋은 말이네 내가 건배살을 준비한 게 있는지 다들 마실 거 있는가? 에이티지가 잔을 들자 하니 에이틴이가 옆에 있고 현아가 내 발 아래에 있으니 연마대양 두렵지 않구나 우리 에이틴이가 옆에 있으니 건배! 그 마지막까지 들을 게 재미없다 진짜 나 준비한 거야 나 준비한 거야 건배 회사가 너무 좋아해 건배 회사가 길어? 그럼 우리 막둥이가 하나 해봐 건배 회사가 길어? 그럼 우리 막둥이가 하나 해봐 우리 막둥이가 하나 해봐 건배 회사는 자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또 왔냐? 만나 그래요 저희 여러분 산이 올라올 때도 중요하지만 하산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긴장 늦추지 말고 하산 조심히 하고 이따 봅세 최상도 내려야지 하산할게요 조심히 내려가고 조심히 내려가고 아 들어가 들어가 진짜 이거 된 거예요? 나가면 돼요? 아 하산 하산이 형 잘 가 종류 먹어 그만 좀 먹고 빨리 내려가 하산이 형 그때 아니야 못 먹어 금방 내려갈게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